점심 1끼에 1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같은 고물가에 5천 원에 푸지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요? 네, 온라인에 부산 노부부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글쓴이 A 씨는 조금 전 납품 갔다가 부산 어딘가의 식당에 들어갔다 혼자서도 식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해서 백반을 주문했다며 이 식사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. 백반 반찬을 찍은 사진에는 멸치볶음, 어묵, 가지조림, 고등어조림 등 반찬이 무려 13가지나 됐는데요.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. A 씨는 저렇게 나오는데 가격이 5천 원이라며 노부부가 운영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먹고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. A 씨는 또 요즘 김밥도 5천 원인데 이런 식당을 보면 감사하다면서 밥 한 끼에 행복을 가득 먹고 나왔다라고 만족을 표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